이겨멘 로블럭스 딴따라단 담미요 김니요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바로 우리가 목욕탕에 왔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목욕탕은 정말 고급 고급 목욕탕이라서 엄청난게 많다 기대해도 좋아 일단은 우리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만나자 여기서 알겠지 으흠 아 뭐 입지 이거 입을까 아 옷이 다른거 없나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건 못입네 리아야 리아야 우리 이거 입어볼래 그래 이거 입자 우리 너도 입고싶지 너도 입고싶지 난 다양하게 입어보고싶어서 못입네 만단 다 입었지롱 아 여기 있네 옆에 클릭이 있네 됐다 됐다 어때? 우와 어딨어? 어 뭐야 어때? 잘 어울리네 목욕탕이 너무 좋겠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 어때 와 이것도 이것도 있네 어때 아니 그건 내가 입은거랑 똑같은... 우리 셋 다 커플이야 커플 커플이야 커플 알았어 리아야 우리 남탕 가자 다시 남탕으로 가자 아 300초 필요하네 그냥 여탕 가야겠다 리오야 가자 어차피 이거 수영복 입고 오늘 가는거야 아 여기 오 여기 머리 씌우는 것도 있어 오! 떼미니 수건하고 샴푸도 있네 어? 나 생긴거 봐 와! 버섯 아니야 버섯? 와 버섯같이 생겼다 와 너 뭐야?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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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미호야 너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 어? 너 뭐야? 내 쌍둥이야? 자 어쨌든 얘들아 여기 물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자 비누칠하자 비누칠도 하고 오리도 오리도 가지고 놀고 샴푸도 칠해가지고 니아야 내가 등 밀어줄게 오! 등 밀어줄게 내가 너무 많이 나와 이따가 워터파크에서 놀려면 깨끗이 씻어야 되는거 알겠어? 쩍쩍쩍쩍쩍쩍 어 나도 그거 갖고 와야겠다 샴푸도 갖고 왔으니까 그거 갖고 와야지 이것도 가져가구요 됐다 스폰지 어 사람들 다 목욕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네 그럼 그럼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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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변태같다 나 이거 입으니까 하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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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등에서 모밀국수가 나오잖아? 이렇게 서로서로 밀어주자, 서로서로. 자, 내가 이제 밀어줄게. 앞으로 가. 아니 뭐야, 어떻게 피 멸였어? 냉면이 나와. 맛있게 먹어. 아니 물냉면이 나와, 물냉면이. 미호야, 똑바로 좀 밀어봐, 똑바로 좀 어? 알았어. 간지럽다, 간지러워. 야, 피 나오잖아. 그렇게 뻑뻑뻑뻑 밀면 어떡해. 아니, 어쩌라고! 하하하하. 아, 됐다, 얘들아. 수건 가지고 이제 몸 쓱쓱쓱 닦고요. 네. 자, 이제 우리의 워터파크를 즐기러 가자고. 편한 옷. 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이, 나 워터파크 가니까 옷 갈아입어야겠네. 자, 일단은. VIP 워터파크로 가자. 응? 구매하기? 됐다. 자, 이 사람은 여기는 돈만, 돈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야구르지로, 뭐 들어오지로, 친구. 오, 여기 완전 편하다. 아니, 무슨 워터파크 안에 침대가 있어. 그니까. 돈이 좋긴 좋구만. 자, 오, 여기 봐봐. 오, 물이 있어. 자, 한번 타볼까, 물이? 간다. 이거 굴러 떨어지는 거. 진짜 이상하다. 오,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다. 한 번 더 타볼까, 나. 한 번 더. 우와. 우와, 이거 짱이다. 우와, 리아 떨어지는 것 봐. 아니, 이거 미끄럼트 짱 재밌어. 엄청 재밌어, 미끄럼트. 와, 잠수 대결할래? 리아야, 잠수 대결. 아,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내가 졌다. 어? 리아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어, 리아야, 너 왜 이렇게 오래 버텨? 리아야? 어, 이거 큰일 났다, 구급체 불러. 아, 나 뭐 돌려, 돌려, 돌려. 리라야, 우리 딴 데도 가보자. 그래. 자. 와, 여기는 프리미엄이래. 자, 얼마지? 250 로봇스. 애들아, 난 사고 들어갈게. 여기 있어. 니네 돈 없잖아. 오옹. 애들아, 구경이나 해, 알겠어? 언니? 나도. 구경이나 해. 자, 애들아, 내가 재밌게 노는 모습이다 봐. 잘 봐. 우옹. 오옹. 재미없어 그러는데. 아니야. 재밌어. 잘 봐. 오옹. 와, 재밌다. 와, 우리 없으니까 재미없게 논다. 아 이거 혼자 되니까 재미없긴 하네? 얘들아 이거 봐봐! 튜브도 탈 수 있어! 얘들아 같이 놀고 싶어 같이 놀고 싶어 리아가 어디 갔지? 리아야 어딨어? 어딨냐 얘 내가 여기서 혼자 타고 있는데? 어? 얘들아 여기 왔으면 찜질방은 즐겨줘야겠지 그치 근데 찜질방도 돈이다? 어? 뭐가 300원이라고? 사우나 완전 비싸네 사우나 완전 비싸네 내가 들어갈게 아 진짜 아 이거 완전 비싸네 300로북스라니 너무한거 아닌가 300로북스? 300로북스면 펫이 몇마리야 일양하세요 생각하는거야 지금? 내가 그냥 사우나 즐기는구나 지켜봐 부러워하지마 어 뭐야 여기 남자야 너 여자잖아 지금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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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남자였지 나 여자였지 자 얘들아 잘 봐 와 여기 완전 뜨거워 불었다 우와 여기 불판이 있어 얘들아 불판이 우와 안되겠다 내가 그러면 너네한테 보여줘야겠다 기다려봐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자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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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프리미엄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사지말구요 제가 대신 대리만족시켜드립니다 자 찜제방 즐겨볼까나 와 불판에 올라가니까 좋기도 하고 내 친구들은 좀 불쌍하기도 하고 미호 미호야 부럽다 많이 부럽니 너무 부러워 부러워 불쌍하다 우리 그러면 쭉쭉가서 놀까 같이 그래 빨리 와 그래 여기 여기야 여기 야 너 여기 어디 있었어 언제부터 있었어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비싼 목욕탕에 왔는데요 워터파크도 있구요 여기 진짜 비싼거 같아요 여러분들 무슨 거기 찜제방 들어가는 300로북스야 너무 비싸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비싸니까 사지마시고 제가 대리만족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룩스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 안녕